자 아이템부터 옮기고 시작하죠 아휴 아이템 아이템 아휴 이거 처음보는게 재수없게 그거냐 시체냐 에? 이건 언제 주었죠? 아휴 이건 49레벨 쓸 수 있는거구나 이게 175나 되는군요 레전드소드가요 소켓 뚫으면 3개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아휴 이거 3개 나오죠 이것도 3 이제 보니까 이것도 3이네 근데 3개짜리 거면은 뭘 만들 수 있냐면은 초승달이라는거 만들 수 있는데 초승달이 샤이 우음 티를 합니다 샤이 우음 티를 잠깐 아뇨? 샤이 우음 그 다음에 티를 샤이 우음 티를 샤이 우음 티를 샤이 우음 아직 못 demand 이것 민려오면 한참 علي겠는데 일단 이것 올려면 안될까? 샤이 우음 왜 칼하면 안될까? 자 샤이움 레전드소드에는 나중에 작가도록 하고 몇이라고 이게? 47 내가 지난번에 그 저 뭐식이냐 저 새끼들까지 잡았구나 증옥이사는 제가 못돼갔죠 4 5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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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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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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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6 6 6 6 6 6 7 7 7 7 7 8 8 9 7 8 8 8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0 10 11 11 11 12 12 12 12 12 12 12 12 13 네? 안녕하세요 그렇지 헉 전맘대 지에 나 안 따라오고 저러지 뼈도 망가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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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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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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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Oh. Oh. impossible. h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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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거 빼고는 저 생각엔 잘 잡는 것 같애. 뭔가가 위태로워요. 일단 레벨 좀 더 올려볼게요. 바바리아는 레벨이 안 맞추니까 제가 못 싸우겠습니다. 너무 힘들어요. 47까지 어서 올려야 돼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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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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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, 저주의 만화번입니다.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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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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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